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고. 아니 다 필요하다고. 갔다 와볼게 잠깐 있어봐. 아니 형. 계세요? 없다. 계세요? 없다 없다. 어? 다 필요한 거야. 다 필요한 거야. 마스크 하니까 더 숨차다. 당부 이겨서 얻어먹는 통닭이라 그런지 유난히 맛있는데요. 당 안에서 그럴 듯 하는 건 공중하고 왔어. 세월이 흘러도 성격은 그대로 운전하네. 미모도 그렇고. 아이고. 나도 마스크 빼야겠다. 잠깐만 손 좀 쉬자 손 좀 쉬자. 외부에서는 늦게 나온 사람이 형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. 왜 늘 그래 아침부터 또. 아이고. 그런데 말입니다. 서민이 왜 그래.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. 여기 산장에 있는 의자들에 다 거기 앉아있더라고. 그건 또 딱 자세가 안 나오잖아. 이야 또 신경 많이 썼네 또 디테일하게 또 이거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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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해. 돌려. 뭐야. 아 맞아. 뭐해. 나는 산장에서 뭐해.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. 어머 나 깜짝 놀랐어 진짜. 놀랬지 놀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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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? 야 진짜 잘 있었어. 잘 있었어요? 얼마나. 안녕하세요. 잘 있었어. 오랜만에 오랜만에. 아니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다운이 형이. 오늘 여기 선생님 수미산장. 오늘 온다고. 장비를 다 가서. 새로 구입을 해온 거야. 이게 형님이 다운이 형님이 가져온 거야? 다운이 형님이 다 가지고 왔어요. 다 가져온 거야. 우리도 이거 하나 사자. 그러니까요. 우리는 의자가 없어. 뭘 사. 놓고 가면 되지. 기증한 거 같아요. 기증. 진짜? 제가 산 건 아니지만 뭐. 아니 산 거는 다 내가 샀는데. 기증은 민정이가 안 해. 이거 봐. 사진 하나 찍잖아. 아니 근데 우리 두 분은. 우리 수민이 선임하고 어떤 관계예요? 작품을 같이 하셨나? 예능 영화부터 했어. 많이 했어. 다운이 형은. 평상시에 뭐 엄마 엄마. 엄마 엄마. 엄마 엄마. 자식 같은 아들은 많은데. 애인 같은 아들은 없지 거의. 애인이 각각.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. 조금만 선을 넘으면 애인이 돼. 근데 그 선을 잘 지키고 있어. 예. 나이 차이도 그렇게 안 맞잖아. 18살 차이 나요? 그 정도로. 나 나이 계산 없어. 그럼 그럼 그럼. 나는 그냥 휴이 오면 그만이야. 나이 상관없어. 어.